야 진짜로 쟤놈이 되고 그러냐 안 그러면 쟤네 엄마가 말을 못하는데 아빠는 왜 말을 못하겠냐 아냐 그런걸 그러니까 누가 어린이집으로 오라고 그랬냐고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나도 명이 올려달라고 에이씨 어린이 여기가 아빠 엄마가 다시 말하게 할 수 있어요? 그게 소원이라도 되니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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